최근 감염병을 옮기는 참진드기 발생 지수가 평년보다 약 3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참진드기 지수가 38.3으로 평년 대비 37.5%, 전년 같은 달보다는 29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참진드기,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나 라인병 원인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옮기는 감염병 매개체죠. 국내에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질병청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보다 1.8도 상승하면서 참진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